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거에요.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이블을 읽을거에요. 행복한 일요일요. 행복한 일요일요. 이름은 행복한 일요일요. 행복한 일요일요. 여자들 3명이 갔어요. 마리아랑 예수님이 믿는 여자들이 함께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오이를 바르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돌을 옮기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ㅋ … … ... 양들을 봤어요. 어... 어... 지금...어떻게 더 먹어온 볼일지 이라고 그러고있지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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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one had already been moved. Jesus's body was gone. And there were angels in the tomb. Jesus is alive! The angels said. Go tell his disciples. 어... 음... 거기... 어... 거기 동굴에 가봤더니 동굴의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차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는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음... 이렇게 말했어요. 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했어요. 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어요.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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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악랄ů 이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지 이래요. 그 악랄크로 그 악랄크로 예수님의 성지 이래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한테 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아이 진짠지 보러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분대 밖에 없었어요. 요아이랑 베드로는 집에 가서 헷갈렸어요. 요아이 진짠지 보러 가려고 해요. 요아이 진짠지 보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아이 돌아온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죠. 거기 나머지 10명한테 다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아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 그러자 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음 네 손을 보라고 했어요. 음 하고 귀신은 만지지도 못하고 배고프지도 않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엄청 배고프다고 했어요. Did Jesus rise from the dead and defeat sin and death? So, He ate some fish. Then He taught them. The scriptures are clear, He said. The Messiah was supposed to suffer and die, and then be raised from the dead. The Messiah was supposed to die again. So, He died again. So, He died again. What was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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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ell the world what you have seen. Let everyone know that their sins can be forgiven if they turn to God. It's possible because of what I have done. 어...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에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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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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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맨날 하던거 볼까요? 음 되게 되게 잘했네요 색깔을 바꾸겠어요 음 음 그는... 시. 해냉니다. 어... 응?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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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쁘지 않나요? 초록색이 초록색은 그런지 좀 그런가? 음.. 주황색? 초록색이 너무 많아 주황색이 제일 나은가요? 아니 노란색이 제일 나은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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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 예수님의 귀가.. 노란색으로 변했어 음.. 이젠 좀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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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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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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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